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. 식당에 반찬통을 가져와 셀프바에 제공되는 음식을 포장해가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다고요. 최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식당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 씨는 60대 여자분이 항상 혼자 오셔서 2인분을 시키고는 셀프바에서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가신다며 이후 본인이 가져온 반찬통과 용기에 밥, 국, 반찬 등을 남김없이 다 담아가신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는 남은 국만 담아간다고 그러셨는데 반찬 포장 금지라도 써붙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. 이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차라리 반찬 한 팩을 일정 가격을 받고 파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러면 손님의 반찬 포장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. 이 사연은 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